람프리마 색사슴벌레 입니다. 이번에 만천공축박물관에서는 2월에 곤충으로 람프리마 정하고 할인 이벤트를 하기로 하였습니다. 방문하시는 분한테는 모두 30%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. 만천공축박물관의 구독자께서는 10% 할인, 40% 할인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람프리마를 수입했습니다. 그러니 한번 방문하셔서 람프리마도 구입하시고 또 소통도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많군요. 그러면 소통의 계획에 의해서 한번들 모두 오셔서 한번들 뵈요.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